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자 전일의 미국장 나스닥 지수가 2.69% 제법 많이 올랐죠 자 멋지게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삼성전자는 조금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지금 이제 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 이제 중요한 선이 일단 이 6만 8천 8백원 그렇죠 직전 저점인 6만 8천 8백원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히 멋진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마법의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재미있게 제가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정말 마법의 추세선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요 자 요걸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쫙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게 선이 요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빨간색이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딱 바뀌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면 이 선 색깔이 뭘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요게 좀 반정이 나오죠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또 내려갈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신기하게 희한하게 추세가 상승하면은 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내려가면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삼성전자에 제가 이제 딱 특화되게끔 만든건데 자 보세요 쫙 뭐 아무때나 자 지난 작년 재작년에도 예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예 올라갈 때는 빨간색 내려갈 때는 파란색 자 내려갈 때는 파란색 올라갈 때는 빨간색 예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서 내려갈 때는 파란색 예 자 요렇게 희한하죠? 추세를 추세를 딱 나타내는 예 바로 추세선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마법의 추세선이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뭐 이름이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자 그러면 이 마법의 추세선을 이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아직 빨간색이 안 나왔죠 예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리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요 땡땡이 표시가 요게 빨간색으로 딱 변해야 올라가는데 제가 요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항상 요 직전 고점 있죠 요거 예 지금 6만 8,800원이 지난번에 5월달에 한번 싹 올라갔던 그 고점이에요 6만 8,8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지고 요 때도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졌는데 6만 8,800원만 맞으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6만 8,8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이고 요 6만 8,8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빨간 마법의 추세선이 빨간색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요 추세가 딱 돌리면은 요 빨간색으로 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일단 추세선을 넘긴 넘고 있죠 지금 넘을까 말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넘고 있어요 주가가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러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것을 요거 마법의 추세선 추세선을 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도 차트에다가 요건 이제 영문에서 쓰는 건데 키움 뭐 여러분들 다 키움은 개인은 무조건 키움 쓰니까 요 키움에서 딱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기 보면은 자 마법의 추세선 설정법 해가지고 요거 PC엔 모바일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PC에서 보는 맛 보고 모바일 버전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요번에 아주 또 특별히 중심선 엠벨로프 이후에 또 이 마법의 추세선 이건 정말 사실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개를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예 이걸 누가 주겠어요 예 근데 제가 그냥 드립니다 예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 차트에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요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은 올라가 빨간색만 잡으면 되겠네 떨어지면 파란색 나오면은 팔고 빨간색 나오면 사고 이야 끝내주죠 예 자 요것을 여러분께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삼성전자 요렇게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만 써도 삼성전자 추세선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요것을 또 이제 이북으로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카톡으로 딱 만들어서 이북으로 멋지게 또 만들어가지고 예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빨간색 이 마법의 추세선이 빨간색으로 돌려서 올라가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 예 일단 여기 중심선 일단 여기 중심선 자 여기까지 와야죠 예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넘게 되면은 그 다음 코스가 여기입니다 8만원짜리 예 자 6월달에 6월달에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는 좋은 얘기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여기까지 예 일단 1차가 여기까지에요 1차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중심선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중심선을 알아야 이 주가의 추세라 추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을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 예 자 중심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가 바닥을 치고 돌릴 때 요 때는 요 빨간색 파란색 요 빨갱이 파랭이라고 불러요 저는 요걸 빨갱이 파랭이 예 빨갱이로 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파랭이로 변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쵸 예 아주 끝내주는 추세선을 알 수 있는 마법의 추세선까지 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예 삼성전자를 보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죠 제가 이 모니터를 바꿨어요 예 모니터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작 바꿀 걸 예 크게 보이죠 자 멋지게 바꾼 모니터입니다 예 자 여러분 글씨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어떻게 한번 볼까 하다가 이제 모니터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보여요 자 요거 보면은 글씨를 보세요 외국인이 어제 56만 3250주를 팔았는데 오늘도 48만 3047주를 팔았어요 근데 다행히 기관이 한 85만주 정도를 이렇게 사줍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개인이 36만주를 팔았어요 개인이 팔았다는 게 요게 좋습니다 요게 오늘 외국인도 이제 같이 샀으면은 기관하고 같이 샀으면은 양봉이 그려졌을 텐데 항상 갭을 뜨잖아요 갭을 뜨면은 좀 은봉이 많아요 예 은봉이 그게 이제 오늘 그렇다 이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좀 크게 보면은 자 오늘 요기에요 자 오늘 시가가 6만7200원이죠 6만7200원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해서 6만72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양봉으로 올랐으면요 양봉으로 올랐으면은 직전 고점이었던 요 날 있죠 이틀 전 3일 전에 요거를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은 한 6만7800원 정도 되거든요 6만7800원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올라가다가 한번 눌리고 요렇게 돌려서 올라갑니다 예 근데 갭을 뜬 상태에서 올라가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 갭 떠가지고 올라간 적 별로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날도요 예 갭을 떴지만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잖아요 이렇게 내렸다가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은 내렸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장이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많아요 오늘 같은 날은 예 그래서 거래량도 팍 줄죠 오늘 거의 거래량도 근래에 들어서 거래량 보세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작은 거래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오늘은 손 놓고 있었다 이 소리예요 다음 주에 보자 이거에요 다음 주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가 돼서 양봉이 요렇게 하나 나오게 되면 그죠 양봉이 요렇게 하나 내면은 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요렇게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게 내렸다가 올라간 거잖아 그걸 이틀 동안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면은 이틀 동안 하루는 내리고 그죠 하루는 오르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내렸다가 오른 거잖아 그죠 요것도 요건 하루만에 내렸다가 오른 거잖아 그죠 하루만에 주가가 내렸다가 오르냐 이틀에 걸쳐서 내렸다가 오르냐 그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렸다가 오르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뿅 치고 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만 8천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6만 8천원 넘어가고 마지막 최종 관문 빨갱이를 향한 요 빨간색 요 점선이 파란색인데 요게 빨갱이를 향한 게 바로 6만 8천 8백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말다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눈치 보지 말고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요번에 또 새로운 여러분께 드리는 이 빨갱이 파랭이가 그려지는 마법의 추세선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차트에 설치하고 모바일에도 자 모바일에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서를 싹 적어가지고 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애 잘 버티시고 또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